여름방학인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등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조계총림 송광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초등학생들이 참가해 바른 인성을 배우고 호연지기를 키웠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볼륨을 한껏 높인 스피커에서는 찬불 동요가 흘러나오고 아이들의 표정엔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입제식에 앞서 템플스테이관에서 열린 기초 습의 시간 고사리 같은 두 손을 합장하고 목탁에 맞춰 삼배도 따라합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양보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을 프로그램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을 반갑게 맞으며 격려했고 아이들은 바로문과 선서를 통해 일정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2박 3일 동안 송광사에서 선생님들 지도하에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크게 뜯어도 괜찮아요. 해가 뉘엿뉘엿 조계산 등성이를 넘어가는 늦은 오후. 아이들이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내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쌀 한 톨도 헛데이 하지 말라는 불가의 가르침에 따라 아이들은 전략 정신과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배웁니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대용전에 모인 아이들은 부처님 전에 저녁 예불을 올리며 산사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송광사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은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송광사 어린이불교학교가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불교와 인연의 씨앗을 심어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